여러분들 방금 전에 엄마가 보기몬 카드를 사주셨습니다 까볼게요 첫번째는 용입니다 까볼게요 제가 먼저 봐볼게요 첫번째는 가볍게 한 용이 나고요 바로 코일 그 다음 예 어 종그넣었다 마지막에 예 그 다음 마지막에 예 AR 룰루랄라라 룰루랄루 자 다음 카드 땅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운이 정말 좋았고요 좋아 좋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아 안좋았다 예 어둠 대신 터벅골에 물퉁물퉁 맥 모토마 모토마 모토하지 모토하지 마라 코 모토마 모토하지마 1 1 2 2 1 2 2 2 3 3 3 3 3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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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5 6 5 6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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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